오늘 정말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테슬라와 메타의 실적에 이어서요. 한국에서도 참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SK하이닉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등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대까지 낙폭을 키워갔는데 오늘 상황을 살펴보시면 어제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을 한 상황이고 어제 상승폭뿐만 아니라 코스피 올해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했다라고 하는 시장입니다. 이러한 시장 안에서는 또 실적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실적 상황이 좀 어떨까요? 오늘 현대차 드디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매출단을 봤을 때는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상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하회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전체 매출 같은 경우에는 40조 6,585억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39조 원대였는데 이보다도 소폭 상회한 수치고요. 전용 동기 대비에서는 7.6%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매출만 봤을 때는 참 좋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요. 실질적으로 외형은 늘었지만 영업이익단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조 5,573억 원대를 기록을 했고요. 전용 동기 대비에서 2.3% 이상 하락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5만 대를 넘게 팔았을 것이고 EV나 SUV 고부가 차량 판매가 늘어났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물류와 관련된 비용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영업이익단은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사실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5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차 이렇게 실적 발표했고 내일 기아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대차뿐만 아니라 HD 현대의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역시나 조선업 지금 상황에 흥행함을 보여주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 전년 대비 모두 상승한 모습입니다. 1분기 매출 16조 5,144억으로 전년 대비 8.1% 상승한 모습이고요. 단기 순이익 역시나 상승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나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을 하면서 48.8% 상승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 이후에 지금 아직 낙폭을 줄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4.64% 하락하며 6만 5,7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에 이어서 사실 최근에 가장 핫한 업종을 꼽자면 태양광 업종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밤에 정말 많은 태양광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한화 솔루션이 드디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좋았을 것이다 라는 전망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매출단 같은 경우에는요. 2조 3,928억 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혀 동기 대비해서 22% 이상 줄었고요. 그리고 영업 손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컸습니다. 원래 시장에서는 영업 손실을 1,093억 원 정도로 봤었는데 이보다도 거의 2배 가깝게 상위한 수치입니다. 2,166억 원대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혀 동기 대비했을 때는 적자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한화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요. 한화 큐셀의 중국 법인이 6월까지 태양광 모듈에 대한 생산 중단에 들어간다. 라고 함께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실적 공시와 함께 내놓은 공시인데요. 이 같은 금액은 5,310억 원 규모인데 지난해 한화 솔루션의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약 4%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 실적이 나오고 그리고 한화 큐셀 중국 법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보시다시피 오늘 주가가요. 2만 4천 원대를 계속해서 유지했었는데 방금 2만 3천 원대까지 빠졌습니다. 2만 3천 650원대까지 현재 하락을 한 상황이고 일단 본봉으로 봤을 때는 양복으로 전환이 됐습니다만 일단 오늘 시장에서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LG전자의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잠정 실적에서 시장의 전망치를 웃돌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보여졌는데 이 전자기기의 AI 기능이 확대가 됨에 따라서 그 AI 시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더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1분기 매출 21조 959억으로 전년 대비 3.3% 상승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영업이익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10.8% 하락하면서 1조 3,354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 안에서도 하락세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1.52% 하락하며 9만 800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시장의 전망치를 웃도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LG전자는 B2B 사업 확대가 되면서 수익성을 이끌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좀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매출 부분이 상승한 것은 아닌가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체 배당을 전체 금액 대비해서 1% 미만으로 낮추겠다라고 발표를 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일단 주주들의 마음을 오늘 시장에서 움직여줄 수 있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실적 발표한 SK하이닉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장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전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2조 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가 12조 원대까지 실적을 발표를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지만요. 실질적으로 이번 1분기에 12조 원대 매출을 기록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디램 같은 경우에는요. 평균 판매 단가 자체가 좀 높아지면서 전체 수익률이 20% 이상 웃돈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랜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 개를 팔았을 때 남는 이익이 30% 이상 인상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매출만 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안에서의 전체적인 체질을 봤을 때 체질이 좀 개선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액단도 함께 만나보실까요? 영업이익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2조 8천억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1분기에는 영업이익단이 2조 원대가 아니라 1조 원대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이번 1분기 때 2조 원대까지 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SK하이닉스 저희가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인데요. 큰 폭의 가격 상승에 기반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수익성 중심의 제품 판매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매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반도체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많이 남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와 함께 만나보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빠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가 내놓은 이 실적 발표 내용에 따라서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로가도 반도체로만 가면 된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AI 향 수요 강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업계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본격적인 회복 사이클에 진입한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반기부터는요. 지금까지는 사실 SK하이닉스가 올랐던 이유가 HBM 쪽 그러니까는 AI 쪽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잘 팔리는 반도체도 낸드 쪽도 아주 강하게 반등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사업도 잘 되고 앞으로 유망 사업도 잘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캐펙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반도체 재고가 어찌 됐든 간에 좀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캐펙스를 늘릴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청주 공장에 대한 팹 증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함께 만나보시죠. 그리고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디램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10% 중반의 볼륨의 증가가 예상된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 무엇보다 낸드 안에서 수요 개선세가 뚜렷한 ESSD의 판매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ESSD 쪽은 시장에서 부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이번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렇게 ESSD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관련주 찾기 현재 시장은 분주합니다. 저희가 관련주를 좀 찾아봤는데요. TLB 그리고 한양 디지텍 현재까지도 나온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청주 공장 증설 관련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찾아봤습니다. DIT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VM 있습니다. 일단 청주 폐업 증설 관련주는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지는 않지만요. 어찌됐든 간에 반도체주가 다시 한번 쉬어갔다가 다시 한번 사이클이 올라오게 되면 이러한 기업들도 함께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신유정 앵커와 함께 다음 브리핑 만나보시죠. 이렇게 SK하이닉스 역대급 호신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안에서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정말 많은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어서 변동성이 너무 강력하다. 시장 대응하기 쉽지 않다라고 느끼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이 안에서 움직이는 섹터가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음식료 관련 섹터입니다. 음식료 관련 섹터 최근에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죠. 우선 어제 단독 기사에 따르면 바로 소금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정제염 공급업체인 한주에서 지금 산에 사고 문제로 인해서 열흘째 공급을 중단했다, 생산을 중단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총 17만 톤 가량의 정제염을 연간 사용을 하는데 이 안에서 11만 톤을 국내 정제염에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일한 공급업체인 한주가 공급 중단을 멈추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시장의 공급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 국내가 부족하면 중국에서 들어오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안정성 문제도 그렇고 시간상의 문제로 당장 그 부분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반에 미쳐질 영향 때문에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소금은 단순히 재료일 뿐만 아니라 이 장류, 조미식품, 과자, 그리고 라면에도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급이 중단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음식 요품에 공급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영향 때문에 우려감도 더해진 상황이어서 이 때문에 오늘 소금 관련주가 장 초반에 좀 크게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소금이 라면에도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이 라면이 K푸드의 역군으로 꼽히고 있죠. 라면,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라면뿐만 아니라 김밥도 전세계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관심도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냐 그 부분이 K푸드에 관련된 ETF에서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간 10%가량 상승의 흐름이 보이고 있어서 정말 기대감이 가득 보여지는구나 그 부분이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 이뿐만 아니라 이 관심도뿐만 아니라 주요 곡물 가격이 좀 안정화되고 있고 그리고 해외 실적이 성장됨에 따라서 환차익의 가능성까지 보여져서 전망이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좀 반영하는 듯이 수출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1분기 농식물 수출액이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총 22억 7천억 달러를 달성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러한 수출세라면 전망이 더 밝지 않을까 실적이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보여집니다. 이 덕분에 음식료 관련주 그리고 소금 관련주 오늘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흐름이 많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들이 좀 시장을 지지해주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K푸드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CJ제일재당 오리온 뿐만 아니라 롯데 웰푸드에서도 흐름이 오늘 상승하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슈뿐만 아니라 저희 최근의 가격 인상 부분에서도 음식료 부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었죠. 지금 원자재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환율과 인건비 같은 가공 비용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서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정말 계속해서 도미노처럼 음식료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 부분 체크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조미김에 이어서 주류까지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시당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음식료 업계는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료주 사실 가격 인상에 따라서 마진 스프레드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긴 했지만 그 가격 인상의 기점에 대해서 아직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전에 올렸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크게 올리지 못한 상황이다 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마진 스프레드가 사실 넓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 함께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